하루 명옹군부 4월 18일 과전 이하 오이밭 배나무 밑 이런 뜻입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 라고 하는 속담의 출전입니다 원문을 풀이하자면요 군자는 미연에 방지한다 의심을 살만한 곳에는 처하지 않는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고 배나무 밑에서는 의관을 정지하지 않는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살만한 장소에는 가지 말고 또 그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이밭과 배나무 밑은 의심을 사기 쉬운 장소가 되는 셈이죠 옛사람들은 이렇듯 처신에 있는 주의 없는 주의를 다 기울였습니다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새겨둘만한 대목이죠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의 처신이 워낙 형편없는 세상이라서 이 과전 이하가 더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중국사회의 오늘 1952년 4월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가 탐관오리 징벌 조례를 비전해서 4월 2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정부패 탐관오리에 관한 경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정부패 탐관오리짱